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우리 영어의 테스트 2, 5번 자 윗글의 소재는 야 누구나 빅데이터 좋은건 알지 하지만 거기서 인문학적인 요소가 빠지면 관련성이 없어진다니까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2, 5번 빅데이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술과 인문학 이라는 소재 Art and Humanit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big data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자 시작해서 보면은 Efficient 효율적이고 자 그리고 valuable 키중한 사용은 단수인가요? 아 데이터 앤 capacity of our soul 아 뭐야 이거 맞네요 단수 여기 있었네 하하 진짜 눈이 너무 많이 갔어 자 빅데이터의 효율적이고 기중한 사용은 needs가 해서 요거 찾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필요로 하는데 personal, 개인적인, 그리고 organization, 조직적인, capacity 능력이 필요해요 자 오브 부터 묶어서 오브 에스킹하는 자 물어보는 능력을 필요해요 자 라이트 올바른 자 질문을 자 인 더 라이트 올바른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뒤에 꺼져서 올바른 방법으로 요렇게 썼습니다 제 시간에 제 때 필요한 질문을 해야된다 이 능력을 자 그 다음 빅데이터란 것은 is powerful 강력해요 자 only 부여가 중요하죠 조건조거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직 빅데이터가 is generated 발생 만들어지고 첫 번째가 얘가 요렇게 들어가서 수동 1 갔구요 자 그 다음 combine 결합되어질 때 그래서 얘가 다시 또 수동 조건 이렇게 걸었어요 자 혹은 support 되어질 때 똑같이 같죠 그래서 지지 받을 때 그래서 수동 얘가 3 자 by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겠죠 by the creation of strong narratives 까지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크리에이션인데 뭐를 of strong narrative 이야기에요 이야기 맥락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지만 자 자 그 다음 organizationally 하면 조직적으로 돼야 되구요 그 다음 contextually 문맥적으로 혹은 맥락적으로 프레임도 되어진 해서 얘는 그냥 과거 분사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래서 후지수식으로 이렇게 얘를 뒤에서 이렇게 부가 설명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빅데이터가 강한 문맥적인 이야기를 필요한다는 것은 동사 의미하는데 대전체거 목적어 목적어 자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끼어 들어갔죠 빅데이터가 저 has to 돼야 되는데 띡 해야 돼요 띡 띡하게 돼야 된대요 띡은 두껍게 돼야 된다 두껍게 된단 말은 뭐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질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아 요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 자 발음이 여기서 뭐더라 이거 이때까지 이게 이그제플라고 생각했는데 이리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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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라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나 매달 이거 지금까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포이그제플로 생각했는데 다시 말해서 자 나돈니 여기서 나돈니 퀀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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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죠 그러면은 양쪽으로 빅데이터 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 보들소가 뒤에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더 most important 더 강조 구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게 강조죠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갔으니까 퀀티티브가 아 퀄리티브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퀄리티브 질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질적 연관성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말해서는 강한 스트로크 나레이티브가 질적인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알트 예술과 인문학은 그래서 같이 주어로 잡을게요 두 개 다 가지고 주어 1 그래서 짝대기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 주어 2 여기다 하나 그냥 넣어 놓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엔드를 하나 넣어볼게요 엔드가 어딨니 이렇게 잡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예술과 인문학들은 공사 알 중요해요 형용사 자 중요한데 자 인 더 에이지 오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화의 세계에서 자 그리고 빅데이터에서 중요해요 자 왜냐면은 자 갑자기 인문학이 왜 중요해 저 기술적인 세계 왜냐면은 그들이 주어 자 그러면 arts and humanity 요렇게 잡아갖고 자 데이가 요렇게 가고 있죠 요렇게 얘들이 어 이거 좀 화살표 이거 안 예쁘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자 도미네이트 지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식의 영역들을 목적어 자 오브 크리에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까지 오브 크리에이션에 자 그러면 창조의 영역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1 그래서 얘가 목적어 의사소통인데 오브 나레이티브스 이야기들의 자 그러면 B 뿐만 아니라 A 도에서 B부터 가져와도 상관없긴 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 meaning 의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들 목적어 3 인간의 삶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자 in other words 연결도가 많이 나오네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자 또 art and humanity 또 주과 똑같이 주어 1 예술과 2 인문학들은 알 복수 capable 능력이 있어요 형용사 자 오브 인베이딩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치사 인베이딩 끼워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인투 갑자기 얘가 인투 아 이거 대가루가 못 까리겠다 어 어 뭐야 이거 어 뭔가 잘못됐는데요 야 여기가 잘못됐구나 아휴 큰일날뻔였네 대가루로 묶고 여기서 다시 자 오브 인베이딩 끼워넣는 능력인데 자 인투 이 자리에가 지금 뭐냐 목조가 빠졌어요 맞죠 요 자리에 목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목조가 없다고 지금 여기에 뭔가 목조가 자리인데 빠진 것 같아 이상해 자 여기서 목조가 있고 자 인투 더 빅데이터 하고 실제 여기 있죠 그래서 또 또 에스테틱 휴먼 베이스드 디멘션 아 그래서 일단 닫고 여기서 다시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목조가 얘 있죠 자 여기가 이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조가 도치라고 해놓을게요 여기서 도치 도치 자 목조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헷갈리지 않게 이 목조가 구조가 얘가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예술과 인문학은 능력이 있는데 끼어 넣는 뭐를 예술적인 인간 기초된 측면을 into 빅데이터로 끼어 넣어요 그 다음 부가설명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됐은 앞에 나오는 이 인간의 기초 되어진 디멘션 말하고 있고요 일단 얘부터 다시 정리해서 형용사 자 예술적 인간의 기초 되어진 얘가 또다시 과거분사 과거분사 쭉 가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 묶어 놓고요 요렇게 자 그래서 아까전에 뭔가 비슷한 냄새가 났던 애가 있었죠 여기 자 퀄리티브 이 부분이죠 그러면 질적인 연관성이란게 예시로 들어간게 여기서 이거다 뭐냐면은 아 예술적 인간이 기초된 측면이다 이것이 빅데이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자 됐은 이러한 측면들이 복수로 썼죠 여기 S 있죠 자 얘도 같이 관계대명사는 주격 자 이러한 측면들이 궁극적으로 동사도 똑같이 동사 복수 하고 메이크 보이자마자 감각적으로 바로 사역동사 찍어버릴게요 자 만드는데 한번 허락해준단 말이죠 그들이 목적격 부어 그래서 엘러븐트하게 여기다가 우리 자 LY 쓰면 안된다 그래서 LY NO NO다 LY 쓰지 말아라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효용사 들어가야 된다 만드는데 댐은 똑같아요 이러한 측면들이 관련성 있게 자 인어덜2 다시 묶어버리고요 그래서 so as to 똑같죠 그래서 얘는 부사 목적의 해석이라는거 부사 목적 위하여 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 1 확인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address 동사 원형 2 다루기 위해서 주소 아니에요 동사로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solve 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 3 해결하기 위해서 key 중요한 이러겠죠 중요한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for more 위에 다시 전체 들어가구요 sustainable 유지 가능한 형용사 1 사회적인 형용사 2 자 여기서 컴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유지가능한 어 컴버가 없네 유지가능한 associated 디어털 음 와 좀 이상하다 컴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경제적 3 마지막 & environmental 4 환경적인 웰스 크리에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웰스 크리에이션 한 개를 묶어갖고 여기까지 여기가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닫아주고 대괄호가 디메이션부터 여기까지 가서 다시 대괄호를 여기서 닫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없나 좀 복잡하게 써서 자 그러면 예술과 주어 1 그 다음에 휴메니티 주어 2 자 이것들은 동사 인문학은 essential하다 형용사 필수적이다 그래서 얘도 essential 이라는 단어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로로 닫아놓고 자 인어돌2 아까랑 똑같죠 인어돌2 소우에스2 여기 또 나와 귀찮게 그래서 뺏겨갖고 슈우 copy & paste 신공 자 copy & paste 해갖고 자 똑같이 2부종사 부사 목적이란거 2MAKE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 1 만들기 위해서 메이크도 약간 사역동사 같죠 맞죠 그래서 뒤에 Significant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또 똑같이 사역동사 이를 빼고 이를 빼고 자 만드는데 목적어 여러개 들어가네 자 빅데이터 아 만드는데 빅데이터랑 애널리틱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요것도 컴마 맞나요 맞네요 빅데이터를 목적어 1 자 그리고 애널리틱스 분석을 에? 목적어 2 데이터 마이닝을 데이터 목적어 채굴이죠 모으는거 자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면 디지털 전송을 목적어 4 자 여기서 얘가 목적격 보호 형용사로 들어간다 형용사 중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Significant 여기도 중요해야 된다 아까 Make 목적어 Relevant 형용사 썼듯이 똑같다 여기서도 Make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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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여기서도 헷갈리죠 여기서도 Ly 붙이지 말아라 Ly 노노다 이 부분 두개는 시험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놓겠습니다 얘하고 Make 목적어가 여러개 들어갔잖아요 눈이 헷갈린다고 이럴때 함정카드 발동하니까 여기서 낚이지 말고 자 얜스럽게 사역동사 기억하고 있다가 Ly 빼고 들어가자 이 부분 폰을 위에서인데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은 이해당차들을 위해 관련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제구문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 부분은 그래서 주제는 아닌데 얘를 핵심소재니까 크리에이션 오브안 스트록나리티브 이 부분 있죠 이게 중요한거니까 일단 가져오고요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서 여기 예술과 인문학은 능력이 있는데 끼어넣는 인베이딩도 아까 전에 제가 빠져먹은 같은데 이거 인베이딩이라는 걸 끼어넣다 이게 가장 핵심 단어예요 연결시켜주다 끼어넣다는게 연결시켜주는데 끼어넣는데 뭐를 아까 도치구조였죠 여기서 빅데이터에다 끼어넣어요 그러면 예술적 인간의 근거되어진 측면을 이것이 궁극적으로 만드는데 그들이 관련있게 요 부분 자 여기까지 가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찍어주는게 좀 많아요 인어들 에센셜하다 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끝나고 뒤에는 빼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주제 한번 정리해 봤고 자 윗글의 소재 다시 한번 보면 빅데이터에 중요한 역할하는 예술과 인문학 그래서 이거를 연결고리에 인베이딩 해주는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Art and Humanit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big data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우리 책에서는 빅데이터의 적절한 생성과 이용해서 예술과 인문학 지식이 중요하다 굉장히 쉬운 답을 해줬네요 맞죠? 자 이 질문 같이 한번 살펴봤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살펴본 다음에 타이핑을 쳐서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에다 걸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마무리 짓고 다시 6번에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우유